angry, 가벼운 분노, pissed off, 반말 뉘앙스의 분노 다섯 개 상황 문장 그녀는 자신의 비행기가 연착된 것을 알고 화를 냈지만 비행기가 완전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반말 뉘앙스라서 pissed off, 열받았습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의 상사는 마감일을 놓친 것에 대해 이미 화를 냈지만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자 뚜껑 열렸습니다. 호주발림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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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는 눈메이트가 또 지각해서 화를 냈지만 묻지도 않고 남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열받았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논쟁에 화를 냈지만 그것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더 열받았습니다. 둘 다 논쟁에 화를 냈지만 그것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더 열받았습니다. 둘 다 논쟁에 화를 냈지만 그것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더 열받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고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눈에 띄게 화가 났습니다. 고객들도운 거 어느 pan없이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seemed genuinely angry at first, but he became visibly pissed off when the customer started yelling at him. Angry, 가벼운 분노, pissed off, 반만의 양스의 분노. 다섯 개 상황 문장. 그녀는 자신의 비행기가 연착된 것을 알고 화를 냈지만 비행기가 완전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반만의 양스라서 pissed off, 열받았습니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의 상사는 마감일을 놓치고 하신 것에 대해 이미 화를 냈지만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자 뚜껑 열렸습니다. 호주 발음이었어요. 사라는 눈메이트가 또 지각해서 화를 냈지만 묻지도 않고 남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열받았습니다. 호주 발음이 봤으니, 둘 다 논쟁에 화를 냈지만 그것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더 열받았습니다. 둘 다 논쟁에 화를 냈지만 그것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더 열받았습니다. 둘 다 논쟁에 화를 냈지만 그것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더 열받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고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눈에 띄게 화가 났습니다. Happ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seemed genuinely angry at first, but he became visibly pissed off when the customer started yelling at him.